아버님. 몸이 사랑했네 아직. 사랑이다. 물렁물렁 하라지. 다 죽었습니다. 보자. 죽었죠? 아니. 얘네 괜찮나. 다 죽었습니다. 옛날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좋으셨어요. 지금도 물론 좋으시지만, 팔도 되게 두꺼웠고. 잘생기는데 지금 엄마 닮았고. 몸짱이 왜 닮았고. 다 죽었습니다. 아버지인데 어리피 개운 안 오겠습니까? 어린이 어린이한테 기억나서 항상 귀엽지 뭐. 귀엽어. 뭐 귀엽네. 사람이. 애완대학교 학장 엄마는 무릎에 있다. 안쳐놓고 식사했다. 이 학장 엄마는. 그거는 그 아저씨하고 내하고의 그거지. 아버지가 하고의 그게 아니잖아. 그렇지. 그렇지. 아버지하고 너 한 게 없어. 한 게 없지. 한 게 없어. 맨날 아버지. 내 학교 뭐 체육대회 할 때도. 맨날 할머니 모르겠는데. 안 간다. 가는 걸 안 가는 거야. 나 기억이 없어. 응? 유치원 때도 많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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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른다니까 많아. 아빠 오신 분 나오세요. 이러는데. 많아가지고. 응. 더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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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등학교 때 오실 줄 알았는데. 초등학교 때 안 오고. 그리스도